잘 듣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바라 중공으로 해야 할 것이지 선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디로 빠지게 되는지 말해 낙을 물리키는 것은 어렵다 저의 날개 때문에 모두가 죽어가요 사악한 힘의 힘에 살피는 것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당신은 자부할 수 있는 것 이런 너의 큰 계집이 서태야 넌 좀 다르구나 그 힘 내가 거짓은 수출년의 신호가 담긴 대서사 지수 아직까지 승존보가 없는 것이야 권력을 둘러싼 문파들의 끝없는 쟁탈이잖 그 날은 내 공간의 신호가 여성 새로운 전설의 시작 미르 4 미르 4 미르 4 미르 4 미르 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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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누구지? 이 음산은 또 대체 뭐지? 합찬은 인데! 이 비에 올려질 없지만, 음산이 빠져나갔어! 유나! 암구라 쇠들! 먼저 사부님께 갖다드려! 네! 조심하세요! 으악! 으악! infin loser니다! aren't 안된다! 나쁘지 않다! 이거 유아는 암구라 수액이다 그 먹고 잠을 따라 이 돌성원이야 암구라 수액 덕분에 암괴가 잠잠해졌으니 술법을 펼쳐 문을 열겠네 술법을 펼치는 동안은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네 걱정 마십시오 사부님 오 암괴를 제압하다니 대단해 아 이참에 너의 경공술 실력 좀 볼까 경공 버튼 보이지? 그걸 눌렀고 일단 도약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경공 버튼을 눕자라는걸 한 번 더 넘어야 하니 이번엔 내 안내 없이 혼자 경공술을 해봐 이런 생각보다 마귀가 강해 술법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네 한 시진 한 시진 내로 꼭 천파를 구해 돌아와야 하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대사용 걱정 말고는 무사히 돌아올테니 역시 비천성은 방비가 철저하고 경공으로 함정들을 피해서 나를 잘 따라오게 사부님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 정보에 의하면 천파는 특수 감옥에 감금되어 있네 네, 맡겨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상대로라면 한 시진 내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구나 이곳에 은밀히 잠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아, 저긴가? 경공술로 올라가야겠구나 양쪽 벽을 이용한 박지금이야 벽에 닿은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렇지 반사 경공은 시간이 짧으니 집중해야 해 조작 키를 사용해서 옆으로 이동해봐 벽에 찰싹 붙어서 움직일 수 있어 뭐에야? 어디서 떨어진? 죽고 싶나? 멍청한 놈, 제 발로 감옥에 들어오다니 가뿐 감옥 안에 떨어지다 비천선 감옥에 우병기들이 왜 이리 많지? 비천선 감옥에 힘이 뵙니다 아멘 삼파공주님, 괜찮으십니까? 구하러 와주셨군요 나 때문에 위험... 저렇게... 위험해 감히... 이 천성 지형 암흑에 침입할 생각을 하다니... 삼아서 나갈 생각을 하라 곧 대세에게 오실테니... 그때까지 버텨야 해 가라사로운 놈 이곳은 내가 맞섰지 전파를 데리고 떠나 놈들을 잡아라 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잠깐 상백의 기가 느껴지네 상백 다친 것은 아니죠? 오스피가 괜찮소 참가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요 그래 고생이 많았네 언름님하고 누구든가 곧 Copper 콩ark 침시 일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